남자 여자별 지적당했을 때 혹은 뭔가 거짓말할 때 알아보는 법을 알아보자 의심가는 게 있잖아요 의심가는 게 있네요 착 못 입었습니다 의심가는 게 있는데 그 딱 지적을 했다 지적을 했는데 얘가 일단 말 돌리는 건 둘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 그 다음에 여자는 지적이나 엄마 했을 때 질질 짭니다 여자는 질질 짭고요 남자는 화냅니다 진짜 뭔가 좀 찔리는 거는 하면 지적을 했다 아니면 뭔가 화나는 걸 지적했다 남자는 화내고 여자는 질질 짭니다 일단 말 돌리는 건 둘 다 공통사항이고 새끼들이요 어딜 똥 칠라고 빠디